그냥 가서 데이트를 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바타 소개팅 아세요? 알죠 알죠?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령을 내릴 거예요 이 무전기로 다 지령을 내리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으시고 지령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시킬 겁니다 잘하고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남았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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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에프터스쿨의 유희고요 기럭지를 담당했는데 얘한테 뺏겨서요 저는 에프터스쿨의 나나입니다 누구 실물이 더 유명한지 물어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물이 어느 쪽이 더 예뻐요? 네?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두 분 다 예쁘신데요 하나만 꼭 찍어놓으면 예쁘죠 한 명만 꼭 찍어서 얘기해요 유희씨가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전 괜찮아요 전 프라니까요 괜찮아요 전 프라니까요 화면에서 많이 높여가지고 저한테 쭉 빠지실 거예요 저한테 쭉 빠지실 거예요 저는 한 증정이고요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? 네 핀드고 잘 어울리라고 핀드고 잘 어울리죠 핀드고 잘 어울리죠 네 네 그치 그치?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남자가 옷 입는 거? 오빠가 딱 내 스타일이네요 오빠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? 어 오빠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?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 주스 있나요? 어? 어? 아 주면서 많이 먹었어요 내가 많이 마음 둔다 전 뭐 할 거 아니에요? 오렌지 주스 혹시? 왜? 유희연이가 많아요 맞으세요 핫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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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핫초코 주세요 핫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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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초코가 없어요 핫초코가 없어요 핫초코 없나? 핫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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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세요 초콜렛 되게 좋아하시나봐 핫초코 사주세요 핫초코 사주세요 오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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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입는 거 좋아하세요? 저는 흰트에 청바지 입는 거를 좋아해요 아 저도 그쵸 그냥 멸치에 그냥 청바지 입는 거예요 네 아 아 아 아 저는 이런 스타일 약간 공주 같은 느낌 오빠 왕따 이미 윈이 언니한테 지금 빠졌어 오빠는 왕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저기 혹시 편안한 스타일이 좋지 않나 귀여운 스타일이 좋으세요 편안한 게 좋아요 그쵸 아 아 아 남자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시는지 오빠 같은 스타일 오빠 같은 스타일 아 아 먹는 건 뭐 좋아하세요? 먹는 건 저 과일 상큼한 거 좋아하시죠? 상큼한 거 오렌지 같은 거 네 오렌지 캐러멜이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물어봐봐 애프터스쿨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봐봐 애프터스쿨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저요? 네 주현 언니도 있고 예 네 류씨가 이렇게 바쁘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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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바쁘니? 가야 되지 않을까? 하하 하하 남자친구 화났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남자친구를 위해서 애교 막 보여주고 이런 거 있어요? 오빠 왜 화났어 나 때문에 향? 왜? 못 사네 틀렸네요 네 이거부터 틀려구? 저 펴야 되나요? 네 나는 좀 어떻게 별로 안 하고 아니 아니 그 돈 그리고 맞아 만약에 이렇게 잘 때 남자친구가 잠 안 온다고 자장가 같은 거 불러달라고 그러면 불러줄 수 있어요? 자장가요? 네 뭐 그러면 통화를 할까요? 여보세요 오빠 왜 안 자고 있어 누나 유희 선생님이 잠이 안 오네? 아 정말?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귀여운 놈 불러 갈게 귀여운 놈 난 그냥 너만을 사랑해 이런 내 맘 멈출 수가 없어서 아 좋아요 야 트로트는 거 뽑아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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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읍 으악 으악 잠이 깨겠어요 이거 영경 필요했던 나를 불러줘 언제든 지달려할게 흐흫 으응 평소에 뭐예요? 일 없을때 평소에 전 책 봐요 평소에 전 책 봐요 평소에 전 책 봐요 만화책이요? 네 평소에 전 클럽 가요 평소에 다닙니다. 평소에 다닙니다. 클럽 다녀요. 말 안하는 것 봐주세요. 말하셔야 돼요. 언니 단 거 아니다. 평소에 언니 클럽 가잖아요. 평소에 책 본다고? 책을? 평소에 언니 클럽 가잖아요. 네. 저는 평소에 클럽 가요. 클럽 가요? 클럽이에요. 완전 좋아해요. 클럽 가면 불편하지 않아요? 아니 알아보니까. 생걸로 가면 못 알아본다고요? 제가 평소에 여러분은 클럽을 가시나봐요? 전 평소에 클럽 가요. 나도 가본다. 오빠랑. 전 오빠랑만 갈래요. 나 혼자도 같이 있어. 생긴 생긴. 네. 가고도 가봤지만. 안 가봤어요? 안 가봤어요?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머 주스 하나 나만 마셨어. 네. 쭉. 월요샷 한번. 월요샷 해? 내가 마시다가 오빠한테 뱉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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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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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저는. 세우신데요? 괜찮아요. 네. 뭐. 마지막으로 저는 뭐.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요. 활동 열심히 하시고. 잘 보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고객님. 감사합니다. 고객님.